안녕하십니까 인쇼입니다. 오늘은 달팽이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. 달팽이는 이름은 꿈돌이고요. 그리고 달팽이는 컵에 담았는데 원래 할머니 집에서 고행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상추가 원래 여기 딱 차 있었는데 반이나 먹었어요. 지금 상추를 여기에 넣어놨죠. 컵에 담았습니다. 근데 여기 못 나가요. 왜 그러냐면 탈출하려고 해도 여기가 뾰족해서 못 나갈 겁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저거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나잖아. 그리고 점점 점점 커질 겁니다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보세요. 한번 저보세요. 왜 안 보이잖아. 달팽이 일어났네 깼네. 뭐? 달팽이 깼잖아. 여기 지금 달팽이 보여요. 달팽이. 눈이 움직인다 봐봐. 눈 움직입니다. 눈 움직이지? 눈 움직입니다. 우리 꿈돌이. 꿈돌이가 움직입니다. 우리 꿈돌이가 움직이군요. 고고. 주주. 랑아 빠이빠이. 안녕. 안녕. 안녕